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백수범 후보가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. 백수범 후보는 대구는 사법정의 최후보로 인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며 최초의 법원이 국내에 생기면서 대구 공소원이 경상도, 전라도, 제주도를 모두 관할한 사법 역사에 비춰보더라도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. 백수범 후보는 또 대구로 온다면 법원이 이전하는 연호지구도 가능하지만 남구 캠프워커 반환터도 고려대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.